5. 곤이 잠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담아주고 싶다면 EF 렌즈 최초 팬케이크 렌즈를 사용해보세요 F2.8의 조리개 값과 7장의 원형 조리개로 더욱 아름다운 아웃포커싱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40mm의 화각은 실내 인물 촬영에 보다 적합합니다 스테핑 모터 탑재로 모터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동영상을 촬영할 때도 더욱 조용하고 부드러운 오토포커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, 초경량의 디자인 간직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 EOS 650D와 잘 어울리는 팬케이크 렌즈로 기록하세요 자, 이리 donc 바랍니다 하늘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